백미양의 이전과 활용방법은 셀 수 없이 많다. 사실 그것은 풍부한 향과 맛 때문에 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 중 하나이다. 백미양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자. 백미양이란? 백미양은 일반적인 민트의 친척이며 향진진제 그 이상이다. 작은 자주빛 꽃과 가지 주위에 자라는 잎을 가진 관목으로서 더운 기후에서 자란다. 백미양은 주변에서 구하기 쉽다. 그리고 재배에 많은 주의를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정원이 있으면 직접 재배할 수도 있다. 국의 맛을 내거나 고기를 양념하기 위한 양념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영양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재료이다. 백미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항진균 및 항균 성분 덕분에 백미양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다. 백미양의 2.1.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자연적인 치료법 백미양은 항균성 및 소독 특성 덕분에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제가 된다.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는데 있어서는 정말 강력하다.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소독제다. 따라서 인두염이나 목에 염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백미양 오일은 특히 손과 발에 있는 피부균을 치료하는 데 좋다. 손과 발을 치료하려면 물에 백미양 오일 몇 방울을 넣는다. 그리고 손과 발을 적어도 20분 동안 담근다. 철분 성분이 들어 있어 빈혈에도 좋은 치료법이다. 위경련 또한 예방, 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유발하는 기체의 축적을 막아 소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려면 백미양 차를 마시면 된다. 백미양은 월경 주기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훌륭한 치료법이다. 월경 통증과 함께 오는 나머지 증상인 두통, 몸살, 체액, 짤류 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2. 요리의 활용 백미양은 수많은 요리에 맛있는 양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백미양 잎은 장식용으로도 좋다. 국물, 크림, 찌개 등의 맛을 도두는 양념으로도 추천된다. 오랫동안 백미양과 같은 향실류는 양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잎을 천천히 조리하면 기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유의 향기를 도두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천연 살진균제 백미양은 해충과 질병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 살진균제이다. 백미양은 주로 배추나비에 효과가 있는 곰팡이, 살충, 방충, 작용을 한다. 게다가 벌과 말벌도 끌어들인다. 한편, 붉은 백미양 웨슨스는 곰팡이와 박테리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농작물에 대해 예방 및 치료작용을 한다. 환부에 골, 고루 뿌리면 된다. 백미양은 수억 이후 단계의 과일과 채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추, 출물의 이온 활동이 미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 식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파괴할 수있음으로 식물을 치료하고 해충을 예방하는 훌륭한 무독성 방법이 된다.